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의 신홍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6월 20일에 시행된 소방공무원 국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 어땠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좀 다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너무 쉬웠던 학생 어떤 학생들은 그냥 뭐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문제 수준이었다는 학생 물론 그 부분은 또 쉬웠다는 말에 포함될 수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아 이번에 시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어려웠어요. 저는 문법을 많이 공부했는데 의외로 고전문학이 많이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라는 학생들 등등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전문가들을 보기에는 올해 문제는 좀 쉬웠다라는 게 대체로 중론이었습니다. 평균 보통 국어는 65점에서 70점 사이를 합격선으로 봅니다. 근데 올해는 75에서 80을 합격선으로 볼 정도로 예년보다는 한 10점 정도를 점수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소방지 국어 문제는 형태가 7에서 8문제 정도 많게는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마는 문법에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문학은 문학도 비슷한 율로 출제가 됩니다. 한 7에서 9문제 정도. 그죠? 나머지 문제는 보통 비문학이나 어휘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휘라는 건 대부분은 고유어, 한자, 라든가 아니면 사자성을 찾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 소방지역은 2015년 이후부터는 2015년 이전까지는 속담, 격언 문제가 꼭 하나씩 출제되다가 2016년부터는 속담, 격언 이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아주 심플해졌죠. 이제는 주로 내는 게 바로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학생들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자성어를 그 수많은 사자성어를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한 문제니까 좀 변별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자성어가 어떤 우리들을 괴롭히는 점이 되는데 올해도 유달리에 올해도 사자성어가 출제되었긴 했었지만 좀 차이점이 뭐냐면 2018년 상반기까지, 아 2018년까지는 사자성어가 도금이 한자어가 나왔어요. 좀 쉬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타산지석이란다면 그냥 한글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 문학을 좀 공부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좀 쉽게 한자어가 나왔으니까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작년부터 2019년부터 한자어가 이제 한자 도금이 나오질 않고 한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자가 작년에 처음 출제가 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내년에도 즉 내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도 과연 출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역시 계속 올해도 계속 출제가 되었다는 건 아마 내년에도 계속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자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를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아니 그 한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수많은 한자를 다 외우실 겁니까? 아니죠.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문학에서 배우는 한자 성화 있죠. 시조에서나 또는 소설에서나 또는 수필에서 보통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사의 이 시조의 주제가 맥수지탄입니다. 아셨죠? 한다면 그 맥수지탄이 중요한 사자 성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학을 통해서 사자 성화를 접근해야지 따로 영어 단어 외에도 십박이 온다면 절대로 우리가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올해는 유달리 문법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문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긴 문장 안은 문장은 이 문제를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 안에 문장 성분까지. 그리고 그 안긴 문장의 다양한 안긴 문장의 안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두세 가지 문법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학생들한테는 조금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만 좀 꼼꼼히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공가라는 가사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참 많이 당황시켰죠. 이거 뭐야? 잘 배우지 않는 작품인데. 물론 고공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력이 있긴 합니다만은 잘 다루지 않는 작품이었어요. 좀 아주 낯선 작품이었죠. 근데 올해는 누구나 우리가 송민곡은 여러분들은 고1,2 때 많이 봤던 작품일 정도로 많이 익숙하게 봤던 작품이에요. 또 우리가 그동안 또 기초 문제 풀면서 송민곡 많이 또 봤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심적 부담을 조금 다운시켰던 그런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까지 우리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칠판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칠판을 좀 봐야 되는데 칠판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1번부터 먼저 보고 좀 볼까요? 자 1번 봅시다. 다음 편집글에서 코쳐 쓸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맞춤법 문제예요. 그죠? 한글 맞춤법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좀 나왔죠? 1번 보세요. 갈치조림. 조림입니다. 그죠? 맞죠? 다음에 만둣국. 만둣국은 사이소리 현상이죠. 만두 플러스 국. 이거 만두 플러스 국이고 어근다기 어근이면서도 꾹 이라는 된소리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이쉿을 첨가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죠. 자 다음에 떡볶이. 자 떡볶이. 떡을 볶다라는 파생어죠. 떡볶이의. 자 떡볶이는 합성어입니다. 떡 플러스 볶이인데 이가 명사형 어미 이나 음이 붙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의해서 떡볶이가 맞는데 자 4번을 볼게요 여러분들. 자 4번을 보세요. 자 배효가 나왔죠. 배효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항상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요예 정체가 뭐죠? 요예. 요예 정체는 조사입니다. 자 이거 조사예요. 그러면 이 배는 뭐죠? 배는 우리가 하나 어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어간 혼자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너 빨리 밥을 먹. 뭐 뭐 어쩌라고. 너 참 예쁘. 어쩌라고. 먹으라는 소리야? 먹지 말라는 소리야. 예쁘다는 소리야? 예쁘지 않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간 대는 어미가 와야 됩니다. 그럼 요는 조사니까 배는 어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배 안에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의 말은 자 기본형이 뭐죠? 뱉다죠. 자 뱉다입니다. 배에다가 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배어가 배가 된 거예요. 그럼 배어요가 줄이면 배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4번 봅니다. 배요라고 했네요. 그러면 만약에 4번이 배요가 맞다고 한다면 한다면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사는 보조사는 체온 대에만 붙는 게 아니라 문장 대에도 붙을 수도 있고 부사 대에도 붙을 수 있고 어미 대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가 만약에 배요가 맞다면 이 배는 어간입니다. 어간 혼자 나올 수 있나요? 어간은 반드시 뭐가 넣어야 된다고요? 어미가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 안에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어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미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 어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배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배요는 말은 없다. 배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는 문제였죠? 자 이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중세국어는 문법 문제가 두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자원리입니다. 자 초성이죠. 즉 자음이죠. 자음과 초성 즉 같은 말이지만은 초성의 제자원리가 뭐냐. 중성의 제자원리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또 기본 글자 24자 이외의 제자원리는 뭐냐. 이런 제자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주요 고전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법을 묻는 문제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는 제자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제자원리. 예를 들면 이체자가 뭔데? 병서자가 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주요 고전문. 그렇죠? 바로 용비어청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우리 소방직은 여러분들 용비어청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소방직에서 사랑하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비어청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우리가 또 가사 같은 경우에는 가사라든가 시조는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시조 특히 또 황진희 시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우리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육사의 절정 또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비록 기출되었습니다마는 2, 3년에 한 번씩 또 출제가 될 정도로 출제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중세국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전문과 관련되는 건데 16세기의 글이 되겠죠. 자 16세기까지를 우리가 중세국어라 합니다. 그럼 우리 용비어청가는 몇 세기 글입니까? 자 15세기 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5세기 중력부터 16세기 말까지가 중세국어니까 이것도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세국어의 특징과 근대국어의 특징은 너무나 명확해요. 예를 들면 중세국어는 8종성, 근대국어는 7종성. 그리고 중세국어의 유일한 문법은 모음조화밖에 없다. 모음조화가 그나마 15세기까지 지켜지다가 16세기부터는 약해진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자 그걸 제외한 모든 의문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외엄화, 두음법칙. 그죠? 원순모음화. 자 이런 여러분들이 고전문법에서 공부하여 다루었던 모든 의문현상은 전부 다 중세국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의문규칙이라는 건 17세기 이후부터 출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중세국어는 당연히 그런 의문조화가 없어요. 모음조화를 제외하고는. 모음조화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자 옳지 않는 문제인데 2번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빡 나와버렸죠. 모음조화는 15세기까지 지켜지다가 16세기부터 점점점점 옅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용비어천간은 15세기 그린데요? 그럼 당연히 모음조화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진 작품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보죠. 자 보면 불이 깊은이죠. 불이 깊은. 자 깊다. 불이 깊다인데 고전문학 문제를 풀 때 이러면 아래쪽 해석 한번 보세요. 밑에 해석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현대국어 풀이. 불이 깊은. 그러면 아 깊은이. 불이 깊다는 뜻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어영을 잘 살펴봅시다. 어 깊다. 피읍이 원래 밑에 받침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말은 깊다입니다. 깊다에다가 은이 붙었죠. 그죠? 자 깊다에다가 은이 붙었 때에 피읍이 뭐가 되었습니까? 연음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연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졌기가라는 것도 물론 맞는 거고 다음에 남간 볼까요? 자 남간 봅시다. 남간을 보게 되면 나무죠. 자 나문데 밑에 보시면 나무 눈이라고 말로 되어있죠. 그러면 나무 눈이란 말이 원래는 나무입니다. 원래 어영은 나무였는데 자 다음에 안이 붙었죠. 관형사형 전성음이 안이 붙었습니다. 왜 안이 붙었을까요? 자 봅시다. 양성이죠. 양성이니까 당연히 양성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은을 쓰지 않고 안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양성이죠. 그리고 중성인 이도 이도 모음조화에 의해서 음성각을 올린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은도 안을 쓰지 않은 것도 모음조하고 얘도 안을 쓴 것도 은을 쓴 것도 모음조하고 얘도 안을 쓴 것도 이게 모음의 양성이니까 얘도 양성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증거가 된다. 그리고 가운데 기억이 하나 붙었죠. 자 우리 기억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 덧생김 체온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기억 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 고경의 얘기도 하죠. 그러면 나무가 나무가 합치면 남이 되고 기억간이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남간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 눈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졌기라 모음조화가 모두 잘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죽적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죽적조사 가가 어디 있나요? 가가 없죠. 자 그러면 죽적조사 간지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밑에 여러분들 현대국어 풀이가 돼 있잖아요. 현대국어 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눈 그죠? 또 뿌리 자 세미 깊은 물은 할 때 세미 죽적조사 이가 있지 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죽적조사 가가 없다는 걸 현대국어 풀이에서도 우리가 유추해서 위에 고전문학 어용을 비교해보면 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적조사 가는 18세기 이후부터 생겼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번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 사용되었다. 자 방점도 중세국어까지만 사용된 흔적입니다. 흔적이죠. 그래서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가 되는데 상성거성평성입성이란 4가지 형태가 있죠. 자 그럼 방점이 뭐죠? 바로 점이잖아요. 점. 글자 왼쪽에 붙나요? 그런데 오른쪽에 붙나요? 방점은 글자 왼쪽에 붙습니다. 자 우리 위에 한번 글자 보죠. 불휘. 불 할 때 글자가 없죠? 글자가 없습니다. 점이 없죠? 그런데 휘 보세요. 휘. 휘 오른쪽에 저만하게 점 하나 딱 찍혀있죠. 그죠? 자 바로 이게 방점이라는 겁니다. 방점은 바로 말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이 한 개냐 두 개냐 빵 개냐. 자 빵 개라면 아주 낮게 아 올라가는 거죠. 점이 두 개라면 상성해서 점이 내렸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점이 한 개는 바로 거성입니다. 가장 높은 거죠. 아 그래서 아 아 아 자 그래서 상성평성 입성은 뚝 떨어진 소리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네 가지 발음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방점이고 성조인데 충분히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 자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서방지 높임법 너무 사랑해. 문법에서 높임법만큼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도 참 힘들다. 아니 도대체 높임법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자 높임법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높임법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 유형으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문법 이론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 아니면 언어예절 높임법이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된다 그랬죠. 앞전법에 의해서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물론 시를 쓰는 것도 허용한다. 또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 있죠. 손님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아니 햄버거가 높임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햄버거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손님 햄버거 나왔습니다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또는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보고 빨리 오라고 하셔. 오라고 하셔. 주님은 뭐죠? 오라셔. 자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 실제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높임법 하나. 또는 그냥 이런 높임법 다 필요 없고 상대야? 객체야? 주체야? 묻는 법 하나. 자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둘 다 나와요. 우리 소방지관. 올해도 나왔네. 자 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객체 높임법이죠. 자 객체 높임법은 그냥 시험이 출제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객체가 뭐죠 여러분들? 객체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으로 높이는 거죠. 을이나 를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에 객체가 뭐죠? 부사어가 되는 거죠. 부사어죠. 뭐죠? 부사어죠. 깨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즉 목적을 을이나 깨에 해당하는 사람을 높이는 건 다 뭐라고요? 객체 높임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조사는 깨를 쓰면 돼요. 깨를 쓰면 무조건 높임법이죠. 액에 대신 깨가 높인 표현이니까. 깨 자체가 벌써 높인 표현이니까. 깨가 있으면 무조건 객체 높임법이구나. 자 두 번째. 뭐죠? 특수어위가 있죠. 특수어위라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객체다. 그죠? 뵙다. 여쭙다. 모으시다. 드리다. 자 보세요. 나는 선생님을 뵙다. 나는 선생님께 여쭙다. 나는 선생님을 모으시다. 나는 선생님께 드리다. 어차피 을룰게밖에 되지도 않아요. 자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있으면 다 객체가 된다. 자 읽어보세요. 내일은 잊지 않고 어머니께. 께.께.께. 그래서 보내드려야겠다. 드리다. 그죠? 깨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다는 표현을 썼네요. 전형적인 객체입니다. 그죠? 2번을 뭐죠? 오늘 할머니께서는 경조당에서 깨서. 자 깨는 객체지만 깨서는 주체죠. 자 그러면 깨서가 나왔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에 사용된 흔적이 되는 거고. 다음에 보내셨다. 보내시었다. 자 높임 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갔죠. 주체네요. 다음에 3번 봅시다. 선생님께서 깨서 깨서 주체죠. 다음 누나와 함께 와도 좋다고 하시었다. 시시. 시 들어갔습니다. 주체 높임법이죠. 4번 보죠. 큰아버지 깨서 깨서. 또 깨서가 들어갔네요. 다음에 아끼셨다. 시시시 들어갔습니다. 자 깨서와 시가 들어가면 주체 높임법. 자 깨가 들어가면 객체 높임법. 전형적인 그냥 문법이에요. 전형적인 쉬운 문법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어?